여보세요 안녕 친구 난 개구쟁이 코코몽이야 원래 소세지였는데 짜잔 요렇게 원숭이가 됐지 난 호기심이 많고 손재주가 좋아 그래서 틈만 나면 신기한 발명품을 만들지 가끔은 그것 때문에 냉장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지만 덕분에 신나는 모험을 할 수 있잖아 사교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나랑 친구할래? 넌 이름이 뭐야? 우와 멋진 이름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야 내 친구 앞으로 자주 통화하면서 지내자 안녕 친구야 또 보자 울지 않고 멋지게 헤어지는 거야 자 손을 흔들어줘 안녕 안녕 하하하하!